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3교시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자 오늘도 미국 장은 그냥 그저 그런 상황인데 뭔가 특징적인 게 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주간 실업수당 실적 건수가 방금 전에 나왔는데요 53만 8천 건이 예상치였는데 49만 8천 건 제가 농담 삼아서 사자를 빨리 보자 했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나온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거나 실업수당 받는 분들이 좀 준 거니까 일단은 내일 물론 고용지표가 잡혀있지만 사전에 앞서 조금 좋게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힌트를 준 게 아닌가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고요 물론 이것 때문에 주가 급반등하지는 않겠지만 어쨌거나 분위기는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는 선물로 보게 되면 나스닥만 약보합 정도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장이 좀 안 좋죠 여러분도 아마 조금 불편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좋아지는 건 확실히 좋아지고 있고 나빠지는 건 나빠지고 있는 가는 것만 가고 있는 타입만 잘 잡으면 잘 업종을 선택하면 그분들은 걱정 없을 것 같은데 다 나빠지는 게 아니고 일부 종목에 국한되어 있는 것들이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올 초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치주의 어떤 선전 그러다가 갑자기 한 달 동안은 최근에 다시 성장주의 선전 다시 또 가치주의 선전을 좀 보여주면서 뭔가 로테신이 빨리 돌아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좀 보게 되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편하게 오늘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휴 끝이니까 연휴가 아니군요 어제 연휴가 아니었죠 하루짜리였죠 보시면 되는데요 어제 끝난 거 보게 되면 계속해서 지금 기술주의지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이크로스푸트 약보합 정도 많이 빠지는 것도 아니죠 페이스북 아마존 한 1%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 와중에 또 금융하고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모습 에너지가 정말 이렇게 강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까지 강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엑스모빌 쉐블룸 같은 기업들이 힘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나머지 여러분들이 많이 보유한 종목들은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보시게 되면 금융업종 엑셀 f라고 하는 etf가 대표적인 etf인데요 이 와중에 3일 연속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올타임 하위입니다 ATH는 약자입니다 산업재 etf 엑셀 i도 3일 연속 상상하면서 올타임 하위로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소재도 마찬가지죠 엑셀 b라고 하는데 역시 3일 연속 올라가주면서 올타임 하위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우스 역시 3일 동안 올라가면서 올타임 하위로 가갖고 쉽게 얘기하면 요렇게 요런 종목만 보유하신 분들은 전혀 못 느끼죠 장이 안 좋나 이렇게 장 괜찮은 것 같은데 심지어 제가 어제 휠이었잖아요 그런데 특집으로 제가 모 증권 방송에서 한 시간 동안 질의응답을 진행했는데 리오틴트로 보유하신 분들 최근에 장이 나쁘다는 걸 못 느끼시는 거예요 최근에 올라오는 게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소재나 아까 얘기했던 산업재나 금융업종을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시장이 불편하지 않다 그런데 다만 반대편에 있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미 소비재 흔히 얘기하는 테슬라 같은 것들 아마존 그다음에 페이스북 구글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애플 이런 것도 갖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조금 마음이 아픈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좀 분리가 된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지만 금융이든 산업재든 소재는 좀 그렇습니다 소재는 제가 얘기한 게 리오밖에 없으니까 그렇든 하여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스는 어쨌거나 지금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UPS부터 보여드릴 건데 UPS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무거운 주식입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들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제 경험상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이 아닌데 이 와중에 7일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와 진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까지 7일 동안 무려 21%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정확하게 4월 27일 실적 발표 이후에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요 이런 종목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온라인 쇼핑이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았냐면 이게 한 사진인데 이 문 앞에 쌓여있는 거 보십시오 이거 뭐 뜯지도 않은 것도 쌓여지고 그러니까 이게 다시 얘기하지만 뭐 이렇게 요번만 하고 다음에는 내 지적가 사야지 그거 아니고 한 번 하신 분들은 끊지를 못한다 편하니까 집 앞에 딱 놓여져 있으니까 그다음에 신속하고 정확하고 내가 귀찮은 것도 굉장히 막아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하신 분들은 계속 이어가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UPS 페데스 같은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단한 기업들이고 저는 이렇게 많이 올라왔으니까 여러분들 주의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종목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요즘에는 이런 시기에는 다시 한 번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좋아하는 액티비전 블리저드 이게 환호를 지르고 있는데 어쨌거나 게임 하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실적을 잘 발표했습니다 지금 실적이 잘 나왔는데요 EPS 0.70 대비해서 0.84가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 0.65보다 증가하는 그런 모습 매출력이 크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요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고요 지금 올해 EPS 전망도 기존에 3.34에서 3.42를 올려주면서 발표하다 보니까 3박자가 다 맞은 모습입니다 주가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액티비전 블리저드가 뭐가 있냐 게임에 콜업의 듀티인가 그런 게 있고요 캔디크러쉬 이런 게 게임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임들이 있는데 상당히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게임주들은 집에 있는 분들 많이 하시는 거니까 게임주 한 정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리프트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는데 리프트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보신 것처럼 마이너스 전년 동기 대비 1따라 31센트에서 지금 크게 줄이는 모습입니다 마이너스 0.53을 예상했는데 0.35가 나올 정도까지 아직까지 적자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출 역시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작년 대비해서 매출이 감소하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코로나 피해주가 됐든 수혜주가 됐든 모든 종목들 공이 이게 감소한 기업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감소한 그런 모습 보였죠 그래서 뭔가 조금 뭔가 부족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매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이 주가 빠지는 것에 직여탄을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보신 것처럼 드라이버당 매출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보통 44.50을 예상했는데 45.13으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이고요 활동 드라이버가 전년 동기 대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6%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실망을 안겨줬다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프트의 단계 순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시면 2019년 3분기에 4억 달러 4.6억 달러 4분기에 3.5억 달러 다시 2020년 1분기에 3.9억 달러 3.2억 달러 4.6억 달러 4.5억 달러 4.2억 달러 제가 보기에 저는 이게 나아지고 있다 그게 안 느껴집니다 손실이 뭔가 좀 나아지거나 좀 쭈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들쭉날쭉하지 않습니까 한 그 정도들 손실이 그러니까 이게 뭔가 굉장히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코로나가 좀 약해져서 더 매출이 증가하든지 손실이 크게 준다든지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리프트에 대한 실적은 굉장히 오락가능한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밀리고 있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갖고는 안 된다 제가 이제 리프트하고 우버를 작년에 뭐라고 했냐면 굉장히 불량한 실적을 발표한다고 얘기했거든요 불량하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징이니까 감소한 특징도 없고 수세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더욱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둘 중 날 둘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매출이 거의 제자리이거나 별로 많이 안 늘어서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상당히 의아한데요 이게 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남들은 기저효과다 그다음에 코로나 지나서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이건 매출이 좀 간소하는 모습 뭔가 좀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는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정규직 전환 이슈 이런 것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노동부 장관이 언급한 거지만 물론 이게 얼마나 강제적으로 적용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멘트까지 나와주면서 어려워지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버 똑같이 우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혼조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eps는 좋아졌는데 eps는 전년 동기 대비 1달러 70센트 적자가 있는데 지금은 0.06달러 그러니까 거의 적자 폭이 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흑자 전환이 가능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하필이면 또 매출을 못 맞췄어요 매출을 매출을 보신 것처럼 32.9억 달러 예상했는데 29억 달러밖에 못 나오는 그런 모습 보여서 역시 매출을 못 맞춘 모습 그다음에 그나마 적자가 크게 감소한 이유로 해서 이 자율주행 부분을 매각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리프트도 마찬가지고 일회성 이익이 반영돼서 네 맞습니다 16억 달러에 대한 일회성 이익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거 갖고 되겠냐 싶을 정도까지 좀 폄훼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다 보니까 약간 부진한 편이네요 부진한 편이죠 그다음에 그나마 살아있던 게 우버 위치인데 우버 위치만 전년 동기 대비 28%에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 그러니까 우버 위치가 아니었으면 완전히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좀 체면을 차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역시 우버 역출까지 많이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우버 리프트는 실적 발표 전에는 굉장히 기대감이 있고 뭔가 될 것 같고 또 기사가 드라이버가 부족하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막상 뚜껑을 열면 항상 이렇게 실망을 시켜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한번 이거를 우버에 실적을 한 번에 그림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아마 이 그림을 보시면 확실하게 여러분들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버의 녹색은 전체 매출입니다 매출이 쭉 증가하다가 쭉 감소하다가 하여간 희한하죠 이거는 신규 기업들의 특징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다시 나빠지는 물론 나빠지긴 하지만 뭔가 좀 나아지는 모습은 안 보이네요 적어도 매출은 그다음에 에비타 에비타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닝 비포 그러니까 실적 발표 전인데 뭐 하기 전이냐면 인테레스트 이자 비용 택스 비용 감가 상가를 떼기 직전의 실적이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비타 역시 이게 감소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크게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최근에 감소하고 있지만 뭔가 조금 폐기라 되어 있지 않으니까 뭔가 나아지는 실적이라고 볼 수 없는 이게 상당히 조금 불량한 실적으로 저는 한편으로 설명하지만 어쨌거나 실적이 역시 좀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그러니까 리프트나 우버랑 똑같이 그래서 역시 실적 발표에 주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프로그램 말씀처럼 거기다가 또 직원화 시켜야 되는 거 원래 이제 사업자인데 드라이버를 만약에 그런다고 그러면 더 부담이 가겠죠 적자가 늘 것 같고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M도 혼재단 실적을 발표했는데 GM도 좀 저는 뭐 제가 워낙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기업이기도 하고 GM은 그나마 좀 나은 모습 보였는데 GM이 예상 GPS는 1.04달러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2.25가 나왔으니까 두 배 잘 나온 거죠 여러분들도 딱 보시면 표의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비트율 100%만 하니까 엄청 놀라시는데 두 배 나온 거예요 EPS가 그런데 전년 동기되면 62센트보다 잘 나왔죠 잘 나왔는데 매출은 조금 더 매출은 조금 더 부진한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런데 이게 포드하고 좀 다른 모습 보인 것은 포드는 딱 얘기했죠 우리가 이번에 칩 부족 때문에 한 110만 대 정도 감소할 것 같다 많이 가면 절반 정도 생산이 감소할 것 같다 이미 토로했는데 이들 기업은 약간 좀 다릅니다 이 바라라는 분이 CEO인데요 바라 디클라인2라고 해서 디클라인2라고 하는 보통 이제 사양하다 거절하다 이렇게 좀 말을 안 한 거죠 뭘 얘기 안 했냐면 얼마나 많은 프로덕션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줄어들 만한 생산이 감소할 만한 부분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냥 포드는 공개한 것뿐이고 이쪽은 공개하지 않은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얼마나 줄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죠 발표하지 않다 보니까 이 덕에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똑같은 건데 포드는 정확히 수치를 얘기했죠 110만 대 혹은 50% 생산 감소 그런데 이 바라라는 분은 아예 이걸 얘기하지 않으면서 이건 뭐 괜찮나 보다 싶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줘서 뭔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게 한국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뭐 야로 이런 거 있잖아요 꼼수 하자 굳이 얘기하자면 반도체 부족한 게 모든 자동차 회사가 다 마찬가지이긴 한데 저기는 또 어디서 나올 구멍이 있는지도 모르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또 이 차에는 반도체 칩이 또 많이 안 들어갈 수는 없겠죠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하여간 여기 나온 걸 체게 되면 숫자가 나온 게 아니고 여기 나오는 글지처럼 얼마나 상산을 줄지에 대한 예상을 아예 발표하지 않았다 이 바라라는 분이 CEO께서 그래서 일단 주가를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이번에 이 로고가 바뀌었습니다 GM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서요 한번 여러분 참고자로 갖고 온 거니까 최근에 CI를 많이 바꾸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아도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기아도 바꿨습니다 바꿨죠 기아도 멋있게 바꾼 것 같은데 약간 요즘에 좀 다시 한번 바꾸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GM을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거나 자동차 회사를 본다 그러면 포드보다는 GM이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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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요 포드는 약간 대형차 포드 150처럼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약간 관심이 커졌지만 차 안 팔리거든요 포드가 심지어 중국에서 안 팔렸습니다 중국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야 이제 식구 태리고 놀러가야 되니까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큰 트럭들 대형 트럭들은 잘 안 팔릴 거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그 반대편에 세단 이런 쪽으로 팔리지 않을까 물론 GM도 잘 있죠 그동안의 트렌드는 그게 아니었다고 하던데 네 그동안의 트렌드는 SUV 혹은 대형 RV 이런 거 잘 나가는 그동안요? 코로나 이전에도요? 네 오 그래요? 코로나 이전에는 안 팔린 걸로 알고 있는데 F15은 타본 적이 없어 그런가 너무 큰 거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한국에도 있더라구요 포드차가 네 한국도 괜찮은 나라에요 아니 있는데 저는 왜 그러냐면 그거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옆에 이렇게 주차할 때 아 주차 제가 한 번 옆에 세운 적이 있는데 거의 주차가 안되던데 이렇게 퍽퍽하게 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게 한국에는 워낙 공간을 넓게 차지하니까 필요하신 분은 타겠지만 저는 뭐 하곤 하다며 제가 제 차도 이제 솔직히 작은 차인데 잘못 알려져갖고 장호석이 벤트를 타고 다닌다 이런 그런 소문이 있는데 제가 그런 거 안 탑니다 자 다시 넘어갑니다 페이팔 실적이 잘 나왔는데요 페이팔이 약간 여러분들이 약간 인지조화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유학생을 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직구하신 분들은 간혹 쓰고 계시는데 거의 한국에서는 페이팔 안 쓰시죠 이스프린님도 저도 뭐 해외에서 뭐 돈 받을 일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니면 안 쓰잖아요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작년 코로나 때 가장 많이 증가한 결제회사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증가했거든요 보신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결제 거래량 보시게 되면 무려 1년 동안에 46%가 증가했던 엄청나게 증가한 겁니다 매출 역시 29%가 증가하면서 상당히 실적이 잘 나와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진짜 페이팔의 놀라운 성장세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일단 저희에도 보게 되면 해외에서 접근하신 분이 많거든요 만약 해외에서 우리 3%에 뭘 결제할 때 그때는 페이팔이 필요합니다 아마 페이팔 계좌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쉽지 않기 때문에 어쨌거나 페이팔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흔히 여기서 해외 쪽에 뭔가 쇼핑이나 유학생을 두신 분들이 많이 쓰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안 쓰다 보니까 약간 멀리하실 것 같은데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관련 기업으로 많이 우리가 불려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ARKK가 다시 한 번 오늘 주목을 받고 있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ARKK 저희는 제가 아시겠지만 테크니크라는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만 이게 지금 빨간색이 200일선이거든요 200일선이 한 번 두 번 세 번 닿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200일선으로 붕괴하면 약간의 시장이 흐름이 좀 아빨 수가 있는데 다시 한 번 붙었습니다 지금 붙어갖고 전체적으로 ARKK ETF에 대한 탑10 종목 이거 퍼센트를 지워야 되죠 이건 제가 넣은 거는 일부 넣은 겁니다 여러분들 10%가 아니고 탑10이죠 그냥 혹시 그대로 복사하면 또 걸리기 때문에 테슬라가 고점대비 24% 텔라닥이 47% 로크 31% 스퀘어가 16% 그나마 낮죠 진로는 아시겠지만 한국의 다방입니다 직방 직방 41% 마이너스 쇼피파이 27% 이건 카페 24하고 똑같이 한국의 준비디오 46% 스포티파이는 음원 관련 기업입니다 35% 이그젝트는 이거는 이제 대장암인가 이런 관련한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이죠 23% 바이도 40%로 지금 ARKK에 있는 전체 종목이 다 안 좋습니다 고점대비 저렇게 빠졌다 네 다 빠진 거죠 탑10이 그러니까 당연히 지수는 안 좋은데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좀 뭔가 소용주 위주의 포트폴리오 운영 자체가 지금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시 한 번 제 차 빠진 모습 보여주는데 일단 200일선 지지 여부를 오늘 한번 지켜보자고 해서 오늘 지금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제가 테크니카 부사하지 않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ARKK에 있는 전체의 전체 종목이 다 안 좋습니다. 이렇게 반등을 한 번 좀 같이 한 번 기원해 보시죠. 워낙 테슬라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약세 공유는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좀 반등하지 않으면 조금 더 하락이 좀 깊어질 수 있는 그런 구원화가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펠라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한 열흘 전이었나요? 펠라톤 타다가 이렇게 앞으로 쏟아지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트레이드 혹은 트레이드 플러스라고 하는 이 기계인데 이 기계 이게 얼마냐면 약 500만 원입니다. 4300달러 이게. 이게 500만 원짜리 옷걸이 옷걸이 아니고요. 저는 집에서 옷걸이 쓰지만 이거 옷걸 쓰겠습니까? 집에서 운동하는 거죠. 앞에 켜놓고. 그런데 이게 최근까지 보고된 사건을 얘기하면 부상이 39건 사망이 1건. 이게 어린아이가 사망한 안타까운 소식이었죠. 보고가 되면서 약간의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소비자보호원 같은 cpsc라고 하는데 이쪽하고 상당히 좀 의견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결국에 이제 미국 소비자보호원에서 경고를 한 다음에 좀 주의 주자 했더니 펠라톤이 뭐 그런 거 갖고 주의를 주냐 해서 거의 무시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리콜을 게시하고 환불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환불도 해주는데 그 대수가 총 12만 5천대를 팔았거든요. 지금까지. 만약에 이걸 전부 다 물론 다 환불하지 않겠지만 이게 전부 다 환불한다고 그러면 정말 수십억 달러의 소실이 가능할 정도까지. 그런 상황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리콜 때문에. 네. 리콜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앞에 터치스크. 이게 스크린이 빠진대요. 자꾸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떨어지거나 분리가 된다는 거죠. 분리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발판이 돌아갈 때 빨려 들어가는 거. 빨려 들어가는 것 때문에 애완동물이 다치고 그러니까 아이가 한 명 또 사망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게 두 가지가 걸려갖고 지금 이제 필요하면 리콜해주고 아니면 아예 환불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cgwork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진작 cpsc에서 그러니까 소비자보호원에서 경고할 때 잘 들을 걸. 우리가 너무 대처가 아니랬다 하면서 그런 아니랄 대처가 화를 불렀다는 평가를 하면서 뭔가 좀 반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미 이제 일은 벌어진 것이고 수습팔리만 나왔는데요. 수습이 상당히 조금 힘들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은 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수가 지금 대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이걸 보면서 그냥 나 같은 사람은 운동 안 하는 것도 편할 때가 있구나. 저는 위험한 때 올라갈 일이 없으니까 저는 뭐 물론 이제 배 나오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운동기구가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펠라톤 기업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지만. 또 한 가지 갑자기 누구도 예상치 못한 그런 조금 어려운 점에 봉착했다. 얼마나 이걸 잘 해결할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리콜이 개시하게 됐으니까 필요한 분들 많이 하시겠죠. 환불도 많이 하실 것 같고 제가 중간에 또 한 번 정리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아이가 저거 안에서 사망했군요. 사망했죠.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걱정이 있고 또 애완동물이 들어가서 그렇게 했던 경우도 많았답니다. 애완동물은 이제 모르니까 털이 이렇게 한 번 들어가면 빨려 들어가는 거죠. 빨려 들어가는가 봐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속도가 이게 엄청나대요. 속도가. 저 같은 사람 두 명이 올라가도 막 돌아간답니다. 멈출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출력이 좀 세다 보니까 돌아갈 때 상당히 좀 위험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자체의 이 안에서 왜 그러냐면 이 위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스피닝 하지 않습니까. 먼저 막 뛰는 게 아니고 요란하게 뛸 수 있는 그런 운동기업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 문제가 터지면 좀 큰 사고 날 수 있는 그런 기계였다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행히 한국에서는 뭐 이런 게 없겠죠. 한국은 이런 게 없겠죠. 여러분들. 없고 우리는 그냥 앉아서 자전거 타는 거 그 정도인데. 트레드밀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좀 다른가 싶었죠. 그래서. 한국에 이 브랜드가 있다고요? 브랜드는 뭐 아니더라도 어차피 트레드밀이라는 게 비슷한 원리니까. 그런 비슷한 기계 그 있을 것 같아요. 그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위험하니까 여러분들 좀 주의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웬만하면 여러분들 마스크 쓰는 게 불편하긴 하지만 역시 바람을 좀 맞이하면서 바람을 등지거나 앞서 맞으면서 뛰는 게 운동효과 있지 않을까. 운동을 안 하는 사람으로서 저거 느낀다. 이것도 저것도 안 하시니까. 우리 이 프로님 운동 많이 하시니까 직접 나가는 거 다르죠. 집에 달리는 거 이렇게 걷는 거랑. 집에서도 하는 것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각자 취향이 있는데 나갈 수 있으면 나가고. 나가야죠.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인데 잠깐 하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주가가 좀 빠지다 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노거백스, 바이오텍, 바이오텍이 아닌데 오늘 오타가 좀 있네요. 바이오텍. N입니다. 모더나 같은 기업들이 지적자산과 면제를 지지하는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이거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복잡이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거 지적자산권을 면제한다고 해서 이들 기업들이 가만히 앉아서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노하우를 주지 않고. 모든 이 비법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 예상하지만 어떤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그다음에 정말 안타까운 것은 모더나가 정말 요즘에 잘 나왔는데 시적 잘 나오고 물론 시적이 다 잘 나온 건 아닙니다만 그나마 낮게 나오고 최근에 올라가는 폭이 컸었는데 진짜 급락하는 모습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저 기술이 바깥으로 빠져나갈 건 아닐 것 같고 안 죽은 거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안 죽을 거니까. 단제적인 고객들 제3세계 국가들의 국민들이 그냥 자기들이 백신 만들어서 맞아버리면 시장이 줄어든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 이들의 매출과 관련된 기사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거와 관련해서 상당히 우려가 커지고 있고 지금도 이 순간에 주가가 많이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제약바이오 특히 백신 관련주는 조금 조심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다음에 존슨앤존슨같이 다른 것도 많이 판매하는 것도 상관없는데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은 거의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많이 반연된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세계 기업들은 알아서 좀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연료전지회사가 제가 지난번에 월요일날 말씀을 드렸는데요. 치열한 경쟁 때문에 빠진다고 했는데 지금 하락포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발라드 파워도 5일자 하락이고요. 플러그 파워 3일자 하락. 퓨어사 에너지 5일자 하락이고 니콜라는 7일자 하락이고요. 블룸 에너지 5일자 하락인데 플러스 한 후씩 더 해야 됩니다. 오늘까지. 지금도 빠지고 있거든요. 진짜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 진짜 되게 심각한 건데 또 불구하고 주가가 연일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줘서 어쨌거나 보유하신 분들 다시 한 번 이 조그만 시장에 너무나 많은 기업이 난립하면서 실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익을 적게 가져갈 수 없다는 리포트 때문에 역파가 좀 길어진다는 걸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 무더기처럼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만 보여드렸지만 5월에 셀임메이가 과거 한 70년 동안은 맞다. 다만 제가 10년 동안은 제가 안 맞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보통 시장의 상승률을 월별 따졌을 때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도 하나 좋은 통계에서 가져왔는데요. 이건 뭐냐면 뮤추얼 펀드하고 etf에 대한 1996년 이후에 etf하고 뮤추얼 펀드의 자금의 흐름을 보여준 건데 실제 뮤추얼 펀드 etf 역시 5월 6월에 연속 두 달 정도 금액이 빠지는 아웃풀러가 됐던 그러니까 얼추 이렇게 좀 많이 팔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월 2월 3월 4월까지는 쭉 인플러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5월부터 5월 6월 특히 8월 여름에는 보통 아웃풀러가 나와주면서 주식을 파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린메이가 다 틀린 건 아니고 어떤 뮤추얼 펀드 etf라든지 아니면 아까 저번에 보여드렸던 아주 긴 통계에서는 맞는 게 맞다. 그러니까 맞는 거다. 다만 이제 제가 10년 동안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는 아니라고 믿고 있지만 이렇게 뮤추얼 펀드하고 etf의 자금의 흐름을 보니까 얼추 맞는 것도 일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이 빠지는 것도 세린메이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꼭 그러보다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2월과 3월과 4월에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조금 쉬어간다고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그 상승의 패턴이 성장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경기 민감조건 가치지로 넘어간 것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뭐 이유 불문하고 뮤추얼 펀드하고 etf서는 자금이 빠져났다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사를 봤고요. 저희 이제 오늘 장 시작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S&P500 0.10% 플러스입니다. 강보압 정도. 다운은 0.31% 지금 조금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요. 오늘 사상 최고치로 가는 모습입니다. 라스닥만 0.11% 0.09% 약보압 정도 보여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시작은 현재까지는 보압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렌디 티커스에 뭐가 나오냐면 모더나. 모더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적 제작권 관련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펠라톤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리콜 문제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페이스틸리는 여러분들 CDN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인터넷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은데 역시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거든요. 이것도 실적이 좀 여파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에시도 역시 실적에 대한 어떤 매출에 대한 슬로워해지면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페이팔 하나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잠깐 한번 주요 기사를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에시 나오죠. 에시가 나오는데 에시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수공예품을 판매하고 있는 전문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드는 걸 막 올려놓고 판매하고 그런 건데 이 첫째 창업자가 과거에 목수였거든요. 목수였는데 자기가 만든 걸 한번 팔아볼까 하다가 브랜드 물건을 팔기 시작하다가 훌륭한 지금 홈쇼핑이 됐는데 어쨌거나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 됐는데 이게 나오는 것처럼 지금 슬로우 그러니까 이 사용자에 대한 증가율이 약간 감소의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적은 잘 나왔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버 아까 말씀드렸죠. 우버도 역시 현재 6센트 적자로 나오고 있는데 물론 54센트 적자보다는 좋아졌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이라든지 아까 보여드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이 굉장히 3천원 올라가 다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여파가 있어서 주가는 한 3.7%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모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어제도 금낙하고 오늘도 한 5.4%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적은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만 다만 이제 매출이 조금 못 나왔네요. 매출이 패샷이라고 하면 보통 예상치보다 조금 못 나왔다는 거죠. 조금 못 나와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지적자산권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1% 넘게 내리고 있네요. 지금 그게 많이 빠집니까? 금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백턴티키스이라는 기업은 뭐냐면 이게 의료장비라는 기업인데요. 보통 여러분들 주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짜자는 것부터 그런 우리가 쓰이는 의료기기 쪽을 만드는 기업인데 이것도 지금 3.19 실적이 잘 나온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건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주가는 한 4% 올라간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보니까 스피너프를 준비 중에 있는데 스피너프는 보통 분사한다라고 보통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어떤 거냐면 다이어비츠 그러니까 당뇨 쪽에 당뇨 관리하는 부분을 떼어내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회사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건 되게 좋은 소식이죠. 보시면 돼요. 워차 회사는 스피너프 하는 건 대부분 다 보통 이익을 극대화시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호재로 좀 이식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노르웨이장 크루즈 라인 이것도 크루즈 기업인데 실적이 좀 못 나왔네요. 예상보다 실적이 못 나왔다. 당연히 이제 주가는 빠지겠죠. 더군다나 지금 언제 새롭게 취향할지가 리스타트가 아직까지 확증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답니다. 코어치 같은 기업들이 갖고 있는 럭셔리 물건을 만드는 테피스트리 또 역시 20센트가 비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거는 전반적으로 올해 전체적인 전망도 올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약간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해보고요. 여러분들 가장 궁금했던 비약금 cbs 지난번 디스커버리는 워낙 시작이 안 좋았고요. 비약금 cbs는 2.4%가 올라간다는데요. 잘 나왔습니다. 주당 수익은 30센트가 잘 나왔고요. 그다음에 매출도 역시 나오네요. 매출 역시 어버버 에스티메이트 그러니까 더 이 추정치를 상의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올라간다 하니까 디스커버리는 다른 모습 비약금 cbs는 실적이 좋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펜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썬너는 태양광 장비 업체인데 이것도 역시 8.4%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실적이 잘 나온 모양입니다. 제가 잘 모르는 게니까 넘어가고요. 페이스틀린 아까 말씀드렸죠. 페이스틀린은 인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턴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클라우딩 컴퓨터 관련 회사인데 이것도 역시 가이던스를 낮췄습니다. 조금 전망을 낮췄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cfo 그러니까 재무관리 책임자겠죠. 재무 담당 이사 이 정도 하는 분이 스탯다운 회사에 근무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게 재무 담당 이사가 근무한다고 그렇게 큰 낙제인가요? 어쨌거나 주가는 많이 빠집니다. 18.5% 급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아노이제 부시 임베부 버드와이저죠. 버드와이저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데요. 그동안 15년 동안을 15년 동안 카를로스 브리토 CEO라 하는 분 그분이 이제는 여름에 내려온다 합니다. 7월 달에 주가가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 내려오는 건 상당히 반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미 쪽에 있는 북미 쪽에 있는 마이클 데키리스 이런 분이 올라온다니까요.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면 쭉 보시게 되면 실적이 입원 들어서 좀 안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겠죠.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비테크 실적이 끝나면서 나머지 기업들은 실적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간혹 가다가 나쁜 게 많이 보인다는 거. 추세가 조금 실적이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오늘 특정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 번 지수를 보게 되면 아까보다 안 좋아집니다. 다시 S&P500은 약부압, 나스닥은 0.28%로 조금 더 하락포를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시간 한 번 종목의 흐름을 빠르게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실시간으로 보는 거니까 같이 보시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0.21% 약부압, 애플도 약부압, 구글도 약부압, 페이스북은 약부압, 아마조마 강부압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테슬라 0.64%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다음에 눈에 띄는 종목들. 페이팔 아까 말씀드렸죠.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페이팔은 의외로 또 상승폭이 줄었네요. 약 2%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이저라든지 제약주죠. 많이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아까 봤던 백턴 기승기업도 이것도 실적이 좋았는데 3.25%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좀 눈에 띄는 건 켈로우가 오늘 5%가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 켈로우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 상하가 느낌인데요. 왜 올라갈지는 제가 한 번 기사를 찾아보고요. 전반적으로 그냥 지금은 시장이 매우 조심스러운. 그러니까 뭐 그냥 강보압 약보압 왔다 갔다 하고 흐름을 좀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약주 떨어지는 거 보니까 참 미국도 많이 변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켈로우 소식은 제가 바로 기사가 나왔는데요. 즉석에서 좀 번역을 해드리면. 가이던스를 올렸죠. 그러니까 뭐 켈로우가 많이 드십니까 혹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더 먹을까요? 그렇죠. 제가 다 먹습니다. 제가 켈로우를 제가 물론 애들이 가면서 남겨놓은 걸 제가 먹는 것도 있지만 초코 이런 걸 제가 좋아하거든요. 우유에다 말아먹을 정도. 저도 편하거든요. 그냥 아침에 먹기가 되게. 후로 먹기에요. 또 입맛 없을 때도 먹고. 그런데 실제 그런 것들이 반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향후 가이던스를 올려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라서. 이건 이익과 관련된 기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켈로우 먹을 때는 예전에는 이렇게 한 통씩 한 통씩 이렇게 사서 먹었잖아요. 두 개나 세 개를 사서 이렇게 믹스해서 섞어서 먹는. 초코와 아몬드를 사서 이렇게 섞어서 먹고. 그것도 마시죠. 그것도 마시죠. 그것도 마시죠. 그 다음에 또 보면 켈로우에도 보게 되면 무슨 다이어트용 켈로우가 다양하더라고요. 되게 켈로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많이 드신 덕구에. 식후에 먹으면 다이어트가 되나 보죠? 식후 먹으면 안 되는데 하여간. 하여간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좋은 기사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두 가지만 더 보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 뭐 보면 될까요? 눈에 띄는 상승해 있는 종목이 안 보여서 오늘은. 이거는 조에티스. 조에티스는 여러분들 동물 관련 의약품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사람 만드는 게 아니고. 이건 왜 빠지는지 오늘 좀 볼까요? 조에티스가 사실 상당히 주가는 좋았는데 오늘 급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물론 먼스리로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이 빠진 게 아니죠. 많이 안 빠졌죠. 그런데 일자로 보게 되면 일별로 보게 되면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동물 쪽으로는 무조건 다 잘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EPS 쭉 증가하는 모습이고 매출도 매선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나는 아파도 병원에 안 가지만 강아지가 아프면 병원에 간다는 그런 이론적인 그런 얘기가 통하는 기업인데요. 조에티스 실적이 아 실적이 나왔네요. 실적이 나왔고 실적이 잘 나왔고요. 보게 되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1분기 어닝과 레버니까 이익과 매출이 비트한 모습 보였다. 예상치를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주가는 오늘 실적 때문에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로써 제가 졸업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종목을요. 졸업이요? 이 졸업. 리오틴토는 이제 여러분들이 배당 받기 전에 주가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강아지 이름을 다시 골드로 오늘 원복시키는 날이라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0달러까지 왔기 때문에 하시면 되고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만약에 리오틴토에 대한 그걸 물어보신다고 그러면 저는 한 100달러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주는 기회일까요? 아니면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끝나고 병원들 많이 갈 수밖에 없고 온다 그러면 약 처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오늘 급락하는 백신 주식들. 아 백신 주요? 백신 주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노바백스 같은 경우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좀 무서운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모더나는 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요? 모더나는 실적이 이미 나왔고 잘 나왔고요. 기술 장벽이 있으니. 그리고 또 모더나 메신저 RNA 방식에 대한 상당한 분들이 일단 좋아하고 있고 또 실제 많이 끌리고 있고. 범용 백신 그런 생각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이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한 번 인컴이 낮은 국가 개발도상국 말씀하셨나요? 그런 개발도상국에 또 5억 개를 또 납품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기 때문에 저는 모더나 정도까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개발도상국이 자기들이 직접 만들겠다 이렇게 나오면 어쩌냐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런 건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쉽지 않습니다. 원래 미국은 약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악명높은 나라이기도 한데 그렇게 비난받으면서도 그래도 약값이 비싸게 유지돼야 그 돈 벌려고 제약회사들이 달려들어서 연구개발도 하고 신약도 만든다고 해서 사실 신약이 미국에서 제일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코로나 백신은.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특허고 뭐고 없어. 바이든이 약간 톤을 바꿔서 내가 제약주 관련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라고. 또 약간의 멘트가 수위가 좀 떨어졌거든요. 너무 이렇게 막 갑자기 이게 사실 강제적으로 하자 말자 할 수가 없어요. 개인기업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갑자기 오픈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협의가 필요할 것이고 한다고 해도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을까 복잡이 나오기까지는. 물론 어렵긴 할 거예요. 어렵겠죠. 다만 미국이 그동안 지켜온 시장경제 원칙 이것과 달라지는 걸 보면 꼭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정책들이 그렇게 변경되고 바뀌고 생각도 못했는데 하는 것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걸만 보면. 그런데 오늘은 좀 모더나가 좀 아프네요. 빠지는 폭이 한 9% 빠지고 있는데 안타깝네요. 진짜 거의 전 고점까지 왔다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악재가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반도체 관련 주식들도 요즘 좀 내리는 모양입니다. 반도체 쪽이요? 반도체는 전반적으로 SOS만 보면 흐름이 나오겠죠. 반도체 관련 종목도 칩 부족대에 빠진다고 보시면 우려가 있으니까. 반도체가 칩인데. 저는 그래서 제가 농담을 한 번 얘기했지만 어떻게 좀 감자칩을 좀 먹어야 되지 않을까. 농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도체든 아니면 빅테크든 성장주가 다시 한 번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한 것처럼 초반에 말씀드렸죠. 올라가는 것만 올라가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한 달 동안 이끌었던 종목들은 다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늘 얘기하지만 뭔가 포트폴리오 다변화하는 길이만이 올해는 좀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의 엑스모빌 물론 엑스모빌이 아니고 에너지 관련주 그다음에 금융 관련주 최소한 산업재까지는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술주에 대한 느낌이 별로죠. 뭐 센티멘트라고 하나요? 센티멘트라고 하죠. 그렇죠. 심리가 좀 어려워있긴 하죠. 지루함을 느끼는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암바전 같은 거 보면 정말 짜증이 막 폭발하죠. 주가가 진짜 너무 오래 쉬고 있으니까 폭발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또 뭐 기다릴 때 마음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러다가 정리될 거 정리되고 방향성 잡겠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11시가 다 돼가네요.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장보부장님도 집으로 보내드리고 저희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일 밤 같이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도 방송 마치기죠. 고맙습니다. 주식투자의 세계에 임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기초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기초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